일단 이 코발트 블루 컬러부터 출발을 할 텐데 그냥 살짝만 보세요. 자, 이런 디테일. 진짜 블루에 옐로우, 어쩔 거예요. 뒤에 좀 보여주세요.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? 잠시 뒤에 입은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. 남성용과 마찬가지로 저희 발수 가공 처리, 정전기 방지 가공 처리, UV 차단 다 됩니다. 네이비입니다. 네이비에 오렌지 스티치를 그대로 담아서 심심하지 않아요. 뒤에 또. 이거거든요. 여기에도 역시 앙드레김에 이니셜 넣어서 엉덩이 쪽에 한 포켓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블루의 네이비를 보셨다. 어머, 이건 또 무슨 컬러예요? 지금 보는 이 코랄 컬러, 너무 예쁘죠? 핑크 컬러를 한 번 더 포인트를 담아서 소개해드리는데 이것 역시도 여자는 엉덩이 뒤태가 아, 중요하죠. 뒤태를 빠뜨릴 수 없는데 역시 이 앙드레김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엉덩이 쪽에 다 살려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세 벌이 44,100원이에요. 세 벌을 다 드려요, 세 벌을? 네, 다 드릴게요. 수정 씨가 이제 블루컬러 입고 있는데 보는 사람 자체도 시원해 보이네요, 시원해 보여요. 진짜 하늘도 하, 시원해. 하, 시원해. 이게 상의가 아니라 하의 바지에서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. 어떠세요? 너무 예쁘죠? 이 블루라는 이 컬러 바지가 조금 과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 옐로우 포인트의 단추 장식 포인트 이 옆쪽에 이런 포인트 그리고 옆에 보세요.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 스티치를 다 살려서 지금 담아드리는데 밑이 넉넉하게 다 쓰실 수 있는 포켓으로 마련이 되고요. 그리고 엉덩이 쪽 살짝 보여드릴게요. 이거거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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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너무 들이대시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예쁘다고. 근데 오늘은 그래도 돼요. 왜냐면 이 포인트를 하나하나 이거를 다 자수로 넣어서 뒤쪽도 보세요. 다 이 시선을 위로 위로 당겨서 여기 엎댈 수 있게끔 포인트를 되게 잘 살려놓아요. 이거 진짜 잘 만들었고요. 여기도 옆쪽으로 이만큼씩 거의 앞선을 당겨드렸기 때문에 허벅지 잘록하지. 그리고 이게 딱 아래쪽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이 느낌을 보셔야 돼요. 하나 몸에 들러보지 않고 너무 예쁘게 했는데 죄송합니다. 오늘 2015년 마지막 생방송으로 최저가 혜택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? 지금이에요. 지금.